자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자먼의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13절부터 16절까지 게으른 자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툼 공동체 안에서 이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는 말의 파괴력 특별히 위선적인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3절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풍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인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늘 변명을 된다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못 갔다, 가야 될 길인데 사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못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본문이 잠원 22장 13절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죠 마땅히 가야 될 길인데 사자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어떤 자기 길을 방해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한다 늘 변명거리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14절,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돌적기는 문에 붙어있는 경첩을 말하는 거죠 그 경첩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이라 그러니까 1절이랑 비슷한 거예요 늘 변명거리가 있고 2절은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듯 하나 경첩 돌적기 중심으로 해서 침상에서 그냥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일어나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먹는 것마저도 귀찮아하는 그렇죠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릇까지는 손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수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영적 게으름으로 우리 스스로가 과연 그렇게 있는지 늘 진단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또 기록된 말씀이 있단 말이죠 또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사자가 있어가지고 사자가 우는 사자가 있어가지고 무서운 사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못 간다 변명하면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안 가는 모습 또 하나는 뭡니까 움직이기는 해요 움직이긴 했는데 하나도 이 돌적이 이 경첩 중심으로 해서는 하나도 움직임이 많이 있긴 있는데 더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게 영적인 게으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뭔가 발버둥 치면서 왔다 갔다 열렸다 닫았다 하긴 하는데 꿈쩍 달쌍하지 않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갈망 또는 영적인 배고픔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변에 성경책들은 널려있고 경건서적들도 널려있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손은 거기다 갖다 놓고 입까지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지혜 있다 지혜 있는 사람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도 않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도 않고 움직임은 있는데 한 발자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으면서도 뭐예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 말이 옳다 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 지금 21절까지는 오히려 지금 게으른 자의 모습과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공동체의 다툼을 더 일으킨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다툼을 일으킨다 17절에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그렇죠? 딱 보니까 이런 다툼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다툼을 간섭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는 지금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사나운 개예요 떠돌아다니는 사나운 개인데 배고픔에 굶주리고 그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물겠죠 그런 위험한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 19절, 20절, 21절은 다툼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말로 인해서 다툼이 더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18절에 보니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이 사람이 마치 19절에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죽이려고 화살을 쐈어요 죽이려고 불화살을 쐈단 말이에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았다는데 불화살을 쏘았다니 말이에요 죽이려고 쓴 거예요 공격하려고 쓴 거예요 그런데 들켰어요 들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 그냥 농담이었다고 내가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희롱하려고 했다 이런 표현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20절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뭐냐면 끊임없이 말할 거리들이 이 나무 제목과 같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21절에는 숯불 위에 수출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는 일이야 그런데 불이 일어날 때 열정적으로 부딪히는 그 불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남는 건 뭡니까 죄 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다툼을 일으켰는데 남는 건 죄 밖에 없는 거예요 활활 타 올라가지고 이것이 어떤 유익을 끼치는 불이 되면 참 좋겠고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어떤 원동령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서로 불만 마음의 불만 지르다가 죄가 남아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혀로 나가는 이 말의 파괴력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건데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다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막 씻고 씻고 하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별식 같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현상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궁극적인 건 뭐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 자문을 기록한 이유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지혜를 추구하는 자 의로운 자는 자기의 그 말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이 특별히 말의 파괴력에 대한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입술로 말미암아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의 파괴력과 관련된 구절들을 좀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3절에 온유한 입술 원래 이 불타는 입술인데 이 번역이 이제 온유한 입술로 해야 위선적인 말처럼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이제 약 불타는 어떤 입술 어떤 부분은 이제 온유한 입술로 이제 의역을 좀 해놨습니다 어쨌든 온유한 입술 그러니까 겉으로 들리기에는 보이기에는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 속은 아니라는 거죠 속은 악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뭡니까? 낮은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을 제조할 때 남은 찌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찌꺼기를 그냥 속에 이렇게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이 틀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틀린 위선적인 언어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수는 24절에 입술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언어 생활 참 중요한 건데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창조 행위와 함께 생명력이 들어갔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사단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와 함께 우리도 우리 심령 속에 또 관계 속에서 이 용서를 향한 그런 선포적인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선적인 말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야고보석은 계속적으로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야고보석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자기 혀를 제어하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성하고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어찌 이런 다른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또 야고보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참 위선적인 말의 무서움이죠 그러니까 들리기에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는 않는데 마음 속에 가징한 마음을 가지고 일곱 가지 가징한 것이 그 말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 속임으로 그 미움을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때로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오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여 그것에 치이리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응보적인 그런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 오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 많은 입은 폐망을 일으키느니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의 파괴력을 쭉 묵상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사실 진리의 말씀을 늘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삶을 보면 지금 이 말의 파괴력을 가진 자들이 결국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 말의 파괴력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라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게으른 자의 모습 또 다툼 또 말의 위선적 언어의 파괴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가 진단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분별력을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